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나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경제가 성장하고 번성하는 미래가 창조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기에도 아주 좋고 교육제도도 아주 우수하고 굉장히 안전적이고 아주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비즈니스 하기도 아주 좋은 분위기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 비즈니스적인 아주 우수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공을 거뒀고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캐나다에 진출을 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현재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에드먼턴, 캘걸이의 저희 사무실을 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저희가 캐나다에서 성공을 하는 데에 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아내, 아이들 모두 이곳에서 생활을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 아이들 모두 이곳에서 6개월에서 1개월을 마칩니다. 저희 아내, 아이들 모두 이곳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내 아니며, 아이들 모두 이곳은 저와 함께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